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짱구 밥 먹었나? 짱구 밥 먹었어? 밥 먹었어 짱구야? 응? 톡톡 짱구 톡톡 톡톡 짱구에요 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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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은 노랭이가 또 보이대요? 네 걔는 뭐예요? 애들이 공격은 안해요? 노랭이한테요? 네 아 짱구 뭐 풀 뜯어먹어? 짱구야 풀 뜯어먹어? 풀 뜯어먹어? 진짜로? 진짜 먹어? 오 진짜 막 씹어먹네 이 녀석 짱구 그게 양치질 하는거야 아니면 진짜 씹어먹는거야? 어? 먹네? 아이고 무슨 풀인데 이걸 봐뭐? 짱구야 그거 무슨 풀인데 먹어도 되는거야? 어? 뭐 풀 뜯어먹네 진짜로? 딸꾹질 까지 하면서 먹어? 계속 먹네? 짱구 짱구 그거 먹어도 되는거야? 확실해? 어? 혹구역질 까지 하면서 먹네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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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엽 uncover 짱구야 그거 먹어도 되는거야? 음…? 짱구이야 향구야 또 하세요? 또 할까? 방금 머리 뚝뚝 뚝뚝 할까? 기분 좋게? 기분 좋아요 기분 좋게? 짱구 풀 뜯어 먹어서 그런거 아냐? 배 아픈거야? 카악질하네. 그거 봐. 풀 먹더니 다 토해내네. 풀 씹어 먹더니 일부러 그렇게 씹어 먹은거야? 토하려고? 맞네. 풀 씹어 먹은거 다 토했네 짱구야. 그거 먹으니까. 톡 톡 톡. 톡 톡. 톡 톡 톡. 톡 톡 톡. 톡 톡 톡. 장구야 가자 장구야 가자 이리와 장구야 가자 이리와 장구야 가자 이리와 장구야 가자 이리와